안녕하세요 해시태그 에지입니다 여러분 지동국씨의 감미로운 발라드 잘 들으셨나요? 역시 가을 하면 발라드죠 하지만 이쯤에서 분위기 전환 타임 잠시 후 때론 걸 크러쉬하게 때론 큐따게 통통 튀는 반전 매력에 해시태그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분이 하이하이하이 저희 해시태그 무대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해시태그 어때 보여 어때 보여 어때 보여 어때 보여 어때 보여 넌 뭘 할까 넌 뭐할까 하고픈 게 너무 많아 예쁜 것들 너무 많아 나 그래 나도 흔들려 막 고민될 때론 걸 크러쉬하게 때론 큐따게 모두 모두 샤샤샤샤 또 내 기분은 하하하 변범만 더 재미없어 내 맘대로 해볼래 정밀에 날 타야 내 머리 어깨에 별무를 걸 덥서 따라 모두 안녕 나 지금 어때 보여 하나 만두가 제 vertices 정발람이 ока 혹시 저icy 다 프らい 나 자꾸 들어 나 어때 보여 원프게임 춤출래 맘대로 어때 보여 스마일은게 내 모습 그대로 어때 보여 원프게임 하나께 웃겨줘 기억해줄래 따뜻한 대로 my style 네 엄마 어쩌면 이래 자자자 일단 담고만 싶어 완전 핫할게 완전 스윗하게 환란은 났지만 처음 보는 그런 느낌 가끔씩 가게 때론 쿨하게 꿈표는 샤샤샤샤 자신감은 하하하 전혀 좋은 점이 없어 내 밴대로 해볼래 어떤 일은 내 스타일야 내 머리 어깨에 밸무를 발 따따따라 모두 안녕 나께서 그 옷에 보여 땅땅하나가 빙미 땅땅있어라 빙미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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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보여 헛구하는 소설 나 자꾸 됐어 나 어때 보여 뭔지 게임 춤출래 맘대로 어때 보여 말게 내 모습 그대로 나 어때 보여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날 쳐다보지마 어떻게 우리 눈 마주치면 두 눈에 두 눈에 서로가 가까워지면 내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아 나 어때 보여 나 어때 보여 예뻐 보여 예뻐 보여 예뻐 보여 땅땅해 빙미 빙빙서라 빙미 어느 보다 더 예쁜 너에게 내 모습이 춤춘게 넘대로 나에게 내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나에게 넓지 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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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